우리 민법에 규정된 8가지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아파트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즉 남한테 내가 직접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임대를 해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파트를 돈이 필요하면 처분을 해서 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 처분 권한도 소유자한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물건이 용익물건이라고 합니다 즉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우리가 담보물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처분을 해서 환가된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 그걸 우리가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완전 물건임에 비해서 용익물건이나 담보물건은 이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즉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물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이나 제한물건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권이라는 개념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상 인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그런 저당권 이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건 중에 하나 점유권이 하나 있는데 점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권리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집어와서 훔쳐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해줍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현 상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즉 본권은. 따지지를 않는 그런 권리를 점유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소유권 점유권 용액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여덟 개 물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신법률과 담보편이기 때문에 주로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담보물권이 주가 되고 또 저당권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지상권 그다음에 담보물권으로도 볼 수 있는 전세권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우리 여신법률 담보편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